한편 하루 종일 친구와 후배 뒤치다 거리에 상사들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영애. 이런데다 매달 다 시키냐. 여보세요? 네, 치킨 시키셨죠? 네. 여기 다 왔는데, 지금? 네. 여기예요, 여기. 네? 그, 본인, 본인. 여보세요? 보는 데서, 왼쪽, 왼쪽. 네? 아, 여보세요. 네. 15초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기요, 저기. 네? 쿠폰. 아, 쿠폰이요? 말씀하시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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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mmi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닭다리 하나로 격혀어이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린 영애